김 대표님, 최근에 통신장비조합 꿈틀거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등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추가적 추기적 주기적인 상승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통신장비조합에는 5G죠. 네, 이쪽은 저희가 될 듯 될 듯하다가 안 됐던 경험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설마라고 하고 있는데, 징후는 나오고 있지만은 국내 모멘텀보다는 해외 모멘텀을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리오프닝이 다가오면서 그에 따른 지연된 투자가 다시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국내 통신사보다는 해외 쪽에서 훨씬 더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대감을 갖되 내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내려놔야 될 걸로 보이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성과를 낸 업체 중심으로 보는 게 맞겠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어제부터 주가의 탄력들이 강하다 보니까 또 기대감이 높아지는 흐름들인데, 그중에 하나, 이누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장기 횡보 뒤에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동통신용 시험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무선망 최적화도 하고 거기다가 관련된 유무선을 통합하는 장비 관련된 쪽에서 시험장비 쪽에 강점이 있는데, 또 계측장비 쪽도 강점이 있죠. 그중에 하나, 특히 100% 자회사로 지금 분할된 Q셀 네트워크가 스몰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스몰셀은 특히 해외 쪽에서 5G를 구축하기 위해서 커버리지가 작기 때문에 그를 연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셀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앞으로 더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고요. 특히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LIGNX1입니다. 한 21%의 지분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방산 관련된 쪽에서 확산이 나왔었을 때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는 쪽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자체적으로는 2019년도 레벨업을 했는데, 거의 꾸준한 실적은 보여주지만 성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매출이 한 1,500억대, 한 69%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액은 380억대, 150% 이상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총이 2,700억이면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른들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추경 매수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눌림목 들어온다라고 하면 4만 1천 원대 밑에서 한 4만 5백 원대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권과 연결되는 4만 5천 원대, 손절가는 3만 8천 5백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G 관련주 중에서 이너 와이어리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4만 1천 원 아래 때에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2차전지 장비주가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처럼 전기차에 대한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그런 상황이고요. 또 미국 내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된 공장들이 증성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지금 유럽에서 가스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줄인다라고 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ESS 관련된 장비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분야로의 매출은 계속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소재 관련된 가격들이 많이 올라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소재나 완성 업체보다는 장비 업체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지금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CIS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2차전지의 전극을 제조하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3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CATL이나 스웨덴의 노스볼트에도 지금 전극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작년 매출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아마 올해도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 같은 경우도 전고체형 공정 장비를 현재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고체용 전극 소재나 그다음에 공정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인 CI솔리드에서 전고체용 전해질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실적 관련된 부분은 지금보다는 아마 향후가 좀 더 낮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계속 전반기 업체의 2차전지 업체들의 생산 캐퍼는 계속 증가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투자도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가격이 올라 있는데요. 14,500원 이하에서는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인 17,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12,000원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2차전지 전극 제조 장비 업체 CIS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17,0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